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2차 방류를 하는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하한치보다 높은 리터당 22백크렐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도쿄전력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에서 리터당 350백크렐이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를 시작하고 리터당 700백크렐을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하게 됩니다.